잘 또 오늘 이 채팅창으로 엄청난 귀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요즘 많이 막 작업하면서 놀고 되게 많이 울고 막 영화보다 울고 막 요새 되게 엄청 많이 울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더 울 것 같아. 아 근데 아무튼 많이 불안한 것도 있어요. 당연히 뭐 10년째 나는 당신들이 우리를 떠나갈까봐 불안해하는 그게 그게 가수랑 팬인가? 팬은 가수가 떠나갈까 두려워하고 가수도 팬이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그런 그런 거 아닐까. 나는 10년째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내가 너무 싫고 막 그런데 그냥 우리는 어쨌든 길게 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오래 우리를 보는 거니까 조금씩 모습을 바꾸면서 좀 오래오래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그 방법의 일환이고 그냥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또 응원하고 각자의 그런 것들을 또 존중해주면서 우리도 나이를 먹어 가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.